자, 이번 영상은 타이탄이 터질 때 안에 있는 바이크가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 확인하는 영상입니다. 우선은 바로 수직으로 내려 꽂겠습니다. 과연... 어? 실패... 안에 있는 게 터졌네요. 자, 이번에는 수직이 아닌 수평으로 최대한 안전한 착륙을 하면서 터지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오! 이렇게 착륙하니 바이크가 터지지 않네요. 이제 바이크를 아케이드로 옮기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